이게 정말 이게 정말 무슨 팔참지 이게 몇이요? 글쎄 이 쨈도 내 남동생 제 친구 둘째 아들이 돌 생일 새는 대로 제 맵으로 끄시고 이렇게 아침 일찍 나간 게 상기다이 들어온 거 보면 이제 주무는 거죠 이렇게 됐지 뭐 폭취했지 뭐 어찌 뭐 천하 매부지간에 저렇게 꿈취감도 맨날 그저 찰가말처럼 딱 붙어있는 게 두꺼멋꺼멋 남자 집에서 거의 노는 게 내 퇴근하기 전이래도 바보 따끈따끈한 거 해놓고 이렇게 딱 기다려줬으면 내 얼마나 감도 못겠습니 내 갑을 간 것도 뚜렁이 메바라 내 오늘은 진짜 못 참치면 그 전에 아이고 내 원래 못 살겠단데 빨리 가기야 야 정말 빨리 가기야 빨리 야 어떻게 이리 붙여오? 나 매부 지금 이럴 때 아이란디 내 생긴 봄날인 온다 이 동네 영사한 줄 모르고 서리 리진아 나 내 거 매부를 구석 들어 야 매부 못 들리가 야 매부 못 들리가 저 매미 못 들리가 야 누나 야 이거 술을 얼마나 퍼먹었음 이렇게 지독한 냄새 나냐 오늘은 우리 매부 내가 같이 목장해가지고 아니 수고하십니다 예 가긴 어디를 가는데 좀 불러놔 야 좀 사람 질해라 응? 할 일 없게 누나한테 엎어져서 살겠니? 어? 정말? 아니다 둘 다 들어가 엎어져 야 알았어 가있어 어? 그게야 못 되나야 어? 저거 내 판매야 내 왜 이렇게 좀 참 써 참는 게 아줌마야라구 우리 누나 그냥 속이 타서 그려는 게야 이게 야 그저 다 돈 문제란디 돈이 많으면 절대 이런 일이 아니 생긴다 아 그런 노래야 나도 알지 걔는 것이 어디 돈이 생길 때 있어 올세 하늘에서 따와 한마디에 툭 떨어져서 만져보고 죽어 누워야겠다 그래서? 매부 오늘부터 우리 인생 달라지요 뭐 또 달라고 뭐 오늘 내 부지런 거 알지? 빰빰? 나 없어 야야 매부도 매부 나를 보기는 뭘 매부 내 오늘 어디서 빨리 집에 오자는가 아유 알기도 쉽지해요 매부 이게 뭐예요? 복고 이제? 이게 몇 자요? 200점 200점 이모 저놈이 평소에 담배도 더 없어서 눈 안 돼서 시버시 빌어서 쌓여오는 짓에 혹시? 어디서 났어요? 매부 내 아침에 일찍 가니? 네 일찍 간 거 알지? 글쎄요 아침 10시에 나갔지 그랬지 그리고 내 어찌낙이 무슨 꿈꿨는지 알마나? 근데 어떡해 잘 됐어 야 내 어찌낙이야 온 저녁 돼지 똥물에 빠져가지고 막 이렇게 허우적거리 꿈꿨다니 그래서? 그래서? 내 아침 정가 10시 4시장 문은 다 결국 들어간 게 손님은 한 내나 또 없고요 매 상마다 복고에 10장씩 어서 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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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노여져 있더란 말이요 옳소 요즘은 큰일지 까 마냥 원래는 저 고프도 놓고 수건도 놓고 하던데 요새는 복고는 다 놉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내 거 20장의 복고는 싹 걷어왔어 잘했지 뭐해죠? 아 그냥 도둑지도 쪄아 정말 매부 누기도 모르어 어째그런가며 내 거 20장의 복고는 한 장도 남기먹지 싹 걷어왔길래 사람들은 원래 그거 아이나는 거 한단 말이야 내부 막아서 이부터 다 볼면 그냥 아무 일도 없어 내 사이부터 뭘지 안도에서 1대 500만이 터진 거 알지 알지 이번 주에 터졌지 500만 몇 사람들은 다 근데 가구 가 딱 몇 장 쐈게 몇 장 쐈다 한번 알아맞춰봐 100장 이 정말 딱 5장 쐈어 딱 5장 딱 5장 쐈는데 1대 500만이 걸렸는데 내 204에서 1대 아이 걸린다는 게 말이 되는가 말이 아니지 말이 아니지 말이 아니지 말이 아니지 근데 야 우리껏 이번에 산 건 얼마야 야 우리껏 이번에 500만이라 500만? 야 근데 운수 좋아서 하나 더 맞추면 계산해봐 2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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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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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사람이라게 별났다 야 이제 좀 살만하니까 이렇게 또 가는구나 죽지마 매부 야 살아났다 내 못죽지 내 그대로 못죽 어떻게 죽지 살아났다 야 근데 어떻게 이게 입이 쫘쫘쫘 마르면 엉덩이 가버렸다 아 있지 있지 조금만 기다려 내부 어서 어이요 이게 어떻게 어디서 보던 술평제예요? 나 잔치 집에 남은 배술사 걷어왔어요 야 그리고 요 안지에도 어이요 이제 먹던 책 야 살린다 깐 아 쪼깬다 이제 아 깨깨서 울지 매부 정말 이 못난 천하미에서 개고사했어 야 그렇게도 우리 누나한테 구박 받으면서도 이 나를 위해서 두 눈에 나설 때마다 난 저번 자다가는 것을 벌떡벌떡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철앤 야 철앤도 고사했어 야 나 이 날이 올 줄 알았어 야 매부 그냥 성공했다 성공했다 매부 매부 야 우리 그 남들 앞에서 허리를 쭉 펴고서 잘 살아보기요 알았어 우리 어느 한 번 남들 앞에서 머리를 채 들고 살아본 적 있어 봤어? 우리도 이제부터 남을 없이 보며 살기요 야 아니 저 안포미 앞에서 큰 사람을 채 보며 살기요 옳다 매부 잘했어 자 우리 매부 전하 매부 전하 아 아 아 아 아 매부 우리 요 놈 가지고 뭐 할까 벌써 그 돈 쓰자고 그러자고 어 야 이게 갑자기 큰 돈이 땅 생길까 이거 뭐 어떻게 썼으면 좋을지 굶이 돌지 이러면서 천천히 천천히 내 손 생각해보게 좀 생각해봐 형 형 형 벌써 뭐 뭐 뭐 살은 싹혀 자료 뻔츠를 하나 싹혀 뻔츠를 야 연구야 지가 야야 연구 그 잘나 센다이로 모고 댕기면 너덜 대는 걸 봤습니 내게 좋고 에이 잘하여 뻔츠를 루발 싹 루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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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싹혀 또 또 또 또 또 야 이거 또 무슨 야 이거 야 왔어 야 뭐 뭐 뭐 지부 지부 싹혀 저래 200평짜리 200평이다 1,2층 1,2층 걸로 걸로 가 걸로 2층 천하여 가지요 무슨 걸 이츠 내 가장 가지요 그러니까 내 어서부터 집이 있단 말이오 야 쫒다 매번 쏘라 쏘야지 쏘라 쏘야지 아이고 아키드 매번 우리 친정하고 우리 요 집들이야 야 우리 요 500만이 피하면 새발의 피요 또 또 또 야 돈 쓰기도 바쁘다 야 아이고 아이고 뭐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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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뭐해라 뭐 바꾸겠다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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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누구나를 바꾸겠단 말이오 이라기네이 아이씨 아이씨 우리 농도하게 말했어요 지금까지 우리 누구덕이 살아왔어 위대한 어떤 사람이래 말씀했어요 물판사람을 말 때 절대 우물어 있지말라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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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야 그리야 걔 매부야 그 무슨 사도 새로 싸고 야 집도 새걸 바꾸고 우리 누나까지 싹 바꿔버리오 아이씨 걔디 한가지 물어보기요 뭐 요 손가락 파서 바꾸겠는가 야 요 손가락 파서 바꾸겠는가 와 내 뭐 저런 돈 준다 했다 와 웃기는구나 와 아이씨 그게 어떻게 처렴이 너이오 아이 내 린식자에 가서 야 내 그 사무원 복권 다 걷어왔길래 그래 내 돈이잖길래 내 운동이야 그래 야 오늘 부재 내 돈을 한거 알지 야 이보 그 장소 아이가 쓰면 복권에 아니라 사탈저나가도 오겠구래 너희랑 그래 그게 내 돈이지 아이씨 어째 상기도 자제했고 동네 형사기 이렇게 구숙한가 어? 아이고 정말 남의 남자들은 외국에 더 나들면서 돈도 가서 팍팍 벌어 디려온다는데 우리 집에도 어? 한 내다 아이고 이 돌식이 나 어? 낸 내 이렇게 엎어서 사무소리 아이고 내 정말 똥 내 얼굴을 어떻게 들고 다니게 어떨게 이그 아이고 이그 내 정말 둘 다 들을까 엎어져 자 야 알았어 내 말해보기요 내 말에 나와서야 하루되기지 야야 손해비 뭐 우리 집에서 공짜로 먹고 공짜로 자고 공짜로 입고 그 돈으로 계산하면 그게 얼마인지 아오? 이보 내 옛날에 하도 내 친구고 지금 내 천안 매부 지가할까 그렇지 뭐 다른 사람 같으면 엉치딱차 털어버린 딜 얘네들이야 글쎄 그 말은 옳소 아 근데 별난 말 다 하면 책임수하네 한다고 해주마야 이거 책임수 생각할 뭐 그 돈은 어쩌겠어? 야? 아 야 매부 우리 일할까? 딱 반제기로 하기여 하시오 매부 일대에 한 개 걸리면 한 사람 250만씩 그리고 두 개 걸리면 한 사람 500만씩 어땠어? 어땠어? 야 아 고파 두드리된다 야 정마야 그래 겨우 그래 겨우 야 우리 매부 남자다 하하하하 근데 저라고 그랬까 우리 어서부터는 백만장자란 말이오 아니 오백만장자 오백만장자 야 똘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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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똘 한밤중에 입으로 뒤집어쓰고 서로 떼서 술을 먹다가 서로 떼서 툭 터져서 입으로 적신 건 몇 번이고 그리고 또 우리 누나한테 발각돼서 집에서 쫓겨난 건 또 몇 번이요? 다 역사의 한편지요 그렇소 메부 고생했어 서농 야 근데 내 누나한테 내 집을 받던 거 생각하니까 대리 곽 어제네 저 각신마로 탁한 게 베리판 저집에 내 오늘 못 살게 내 오늘 저거 벌어서 떼놔이네 예 아이고 서농 불어 야 메부 어제또 우리 누나한테 즉살나게 당하시겠어 즉살나게 당하다 내 누끼요 내 백만장자 오백만장자 오백만장자 오성복이요 저런 종이 이제 당하단 말이네 빨리 불어 정신 이제 비켜 야 메부 야 야 와벅시다 여보 여기도 나오겠소 여봐라 보라 나오겠 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야 언제 저렇게 군수관냐 술을 곱게만 있으면 좀 오삽소리누브에 있는게라 쪼들에게 피우면 싫고 봐라 꼼짝도 못하였으나 어린지 나라 난 내일 출근 어떡하지 이 상황에 에이지 뭐 야 야 정신이라 안자라 똥 보여줘 이 낙은이 어째 약 잘 못 먹었지 쉿 내 결혼해 너를 못해준게 뭐야 그리고 너네 날 해준게 뭐야 아니 그래 우리 못해준게 또 뭐 있슨까 남들은 결혼하면 제가 집에서 차를 싸준다 어? 집을 싸준다 한다는데 너네 날 해준게 뭐야 아이 그래 우리 집에서 못해준게 뭐 있슨까 너네 아버지도 그렇지 우리 아버지 어째? 어? 우리 아버지 어째? 우리 아버지 어째 말하니? 이봐 너네 아버지도 그렇지 이봐 어? 어째? 이마 이 안파미 같은건 낸딘 맡기고 어떻게 사는거 들여달라는 판이? 아이 이거 보쇼 사는게야 우리 둘이 살면 되지 아버지 무슨 상관에서 아버지를 왜 기다 낀게 했슨까 왜였는가? 왜였는가? 예? 우리둘이 잘 살면 되는거고 우리둘이 사는게 문제지 예? 이거봐라 이 낙은 애치 국충 안주라는가? 장식을 제대로 안주라는가? 맨날 그저 김치에 뭐 못입이 못입이 애무초도 부 그래가 또 여자야 아이고 그러면 돈을 그저 팍팍 버려 디레오시 그럼 내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그게 돈 문제인가? 그래 돈 문제지 무슨 문제겠슨까? 내 뭐 한 10년 내 뭐 먹고 사주라니 예? 내부 그럴 때마다 매번 내 맛 더 많이 먹두고 나면서 그러게 말이다 내부는 밥이 있어서 먹어 그럼 그니까 억질로 먹었지 살 자고 억질로? 억질로 먹은게 이렇게 살이 비덩비덩 졌으니까 예? 이게 살 같아 보이니까 그래 살이 지키라 뭡니까? 이게 내 먹지 못하여 영양부절한 것도 아야 그러니까 붓긴 것도 아이고 돼지처럼 비덩비덩 살져가지고 무슨 영양부절은 없다고 돼지? 그래 돼지 아하하 돼지 내 사람처럼 아이팔지 사람 질 해요 사람으로 보지 내 인생 최대 실수 인마 너네 누나한테 서봐갖겠다 인마 야 젊었을 때 응? 저 우리 누나 소개시켜달라고 쓰러 응? 술은 싸놓고 쓰러 무릎부터 꿇고 쓰러 손이야 발이야 비건 누기야 누기야 내다 그랬구나 야 그때는 서봐야라는 거 못 가봐가지고 누나한테 서봐가면 동생처럼 사랑받으며 잘살래야지 근데 근데 그대여 살아보니까 살아놓고서하고 너 통하는가 감자에 통하는가 아니 감자 싸고 소음 싸고 내가 한번 털어내본 적 있는가 옛날 지 혼자 다 쏘러싸라고 그게 각신가? 그라고! 엄마지!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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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무화 없이 산다고 불쌍해서 결혼해졌대 어디 가서 저런 백수껀 다리를 낸 데다 소개했냐 그래도 뭐래 누나, 자, 이제요. 영 부지런하고요. 영 마음이라면 착한게. 총적으로 봐서 아, 괜찮아요. 하우, 하우. 야, 이 병신아. 누나를 이런 데다 소개하니. 아하하하하. 야, 아이, 갓 젊었을 때가 어디 그랬어? 니 누구 배야? 도대체 누구 배야? 나가! 나가, 나가 살아. 누나, 내 마지막 남매 어디가 살아라오? 나가 죽든 말든, 나가! 야, 더위는 어디 무시해볼게. 나도 나가, 나가. 가자, 나가시오. 당신도 리언다. 나가시오. 하자. 두고 봐라. 제사이고 집이고 니 다 가져라. 나 빈 마음으로 싹 갈라. 야, 매부. 정말이오? 정말이오? 야, 너도 이스라엘째 누나 탁 바꿔버려. 뭐 이라고? 내 용품은 여자 동생으로 다 얻어주게. 내가 같이 나가 살자. 바꿔라, 바꿔라. 다 바꿔라. 멍땅 바꿔라. 바꿔, 바꿔. 모든 것 다 바꿔, 바꿔, 바꿔. 누나, 우리 매부 정신 나가소. 야, 정신 나간게라. 완전 미쳤다, 미쳤소. 야, 매부, 매부, 그만아, 그만아. 다 내 잘못이다. 다 내 잘못이다. 야, 내 무술에 오백만 맞춰가지고 이곳에야. 어째 이것도 깃이 붙었지? 좋다. 아무래도 리언할 바야 알고 하자. 야? 내놔! 무신가? 뭐? 백만장자라메. 이 도로 숫자 좀 아이디오. 야, 아무리 형제가 이래 천만 아이디오. 돈 내놔! 이게 어디에 도야? 이게 어디 도야? 그게... 야, 그게 오백만도 될 수 있고. 천만도 될 수 있다. 뭐라고 이 복권 들고 오백 말고 천만고 이 좋은 세월에 좀 아프지 않으면 누구나 다 살살 수 있는데 왜 맨날 그서 하늘 공주에서 공도에 떨어지겠는가고 이런 꿈을 꾸고 있니 꿈 깨라 꿈 깨라 대답! 대답! 대답!